주식 투자의 세계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을 전해주실 유한타 증권의 김석환 연구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이 프로님은 유한타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혹시? 아 몰라요. 아니 그래도 우리 매일같이 오시는 김석환 연구원님 계신데 유동훈 본부장님도 계신데 유한타 특정서는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언제 또 공부하고 이러고 아 속섭합니다. 유한타가 무슨 뜻입니까? 말씀해 주시죠. 아 저한테 토스하시는 건가요? 아니 말씀해 주세요. 그 한자어로 원대라는 뜻이고요. 그게 이제 국내 영문상으로는 유한타. 원대는 무슨 뜻입니까? 으뜸 원자에 큰 대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증권사로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이익을 좀 안겨드리겠다 이런 뜻이지요. 실제 국내 투자자분들이 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모 회사인 유한타 파이낸셜 홀딩스가 대만에 있는데 대만 같은 경우 대만 내에서는 거의 압도적인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지주사거든요. 증권뿐만이 아니라 은행, 보험 이렇게 등등.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사명을 유홈런으로 바꾸기로 했댑니다. 내년부터는 유홈런 증권들로 갈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 광고 캐치프레이지 그렇게 이용을 하긴 합니다. 안타이니까. 진짜요? 네, 진짜 그런 상품이 있기도 합니다. 하긴 주식투자에서는 홈런 한방 키는 것보다는 안타를 여러분 잘 때려는 게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거 꼭 잊지 마세요, 우리 브루님. 이거 너무 대놓고. 만들 수 있는 걸 던져주시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사실 이렇게 오늘 웃을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좀 떨어져서. 일단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 한 주간 증시 움직임이 어땠는지 간략하게 준비한 자료 화면을 보면서 짤막하게 스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통해서 좀 보시면. 일단 지난 한 주 동안 주요국 중에 코스닥의 움직임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연초 이후에 코스닥이 계속 안 좋은 모습들 좀 보이긴 했었는데 지난 한 주만큼 좀 다른 분위기였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미국 3대 지수, 다우나, S&P, 나스닥 지수가 3월 들어서 주간 기준으로 처음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 중국 같은 경우가 11일 날 양해가 끝났는데 그래서 중화권 증시가 양해 이후에 비교적 약세의 모습을 좀 보인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타 증시들도 실제로는 지난주에 FMC 회의 등이 있으면서 비교적 약세의 모습을 좀 보인 한 주였고요. 지난주 코스닥이 전 세계 1등이에요? 뭐 전 세계, 여기에 지금 제가 준비한 화면 내에서는 1주일을 보고 있습니다. 주요 증시도 다 그러네요. 일주일만 보면. 네, 일주일만큼만 본다면. 그렇고요. 그리고 주요국 증시의 움직임들을 보면 최근에 어찌됐건 인플레이션 움직임, 그러니까 금리 움직임에 따라서 은행이나 그리고 유가 움직임에 따라서 에너지 업종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인 상황이었었고요. 그런데 이제 특이한 건 뭐냐면 오늘 홍콩 쪽에서는 샤오미, 중국 쪽에서는 샤오미 이슈가 좀 계속 있거든요. 샤오미? 네, 샤오미가 오늘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미 이제 오늘 모습은 한 2%밖에 오르진 않았지만 지난주에 15% 넘게 3점에서 오르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 발표는 오늘 했는데 주가는 지난주에 미리 오른 거예요? 뭐 아무래도 원래 그 레이지인 CEO 자체가 2월달에 이와 관련해서 좀 업계 관계자들을 좀 만난 상황이었었고 이게 언제쯤 발표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시장에서는 이미 그런 내용이 좀 나오고 있었고요. 국내 업종별로 보면 지난주에는 유가가 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었고 또 하나는 폭스방에는 파워데이 이슈가 좀 있으면서 2차 전지들, 국내 3사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에너지나 화학 쪽이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나타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시아 증시하고 국내 증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상해하고 심천은 각각 1%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항생지수는 약보합의 수준 마감을 했고요. 대만지수가 0.7%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샤오미 같은 경우가 오늘 전기차 시장을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실제 샤오미는 아시겠지만 우리한테는 대륙의 실수 이런 거로 많이 알려져 있죠. 청소기, 좋은 물건 깜짝깜짝 놀랄만한 거 가끔 만들어요. 이제는 세계 스마트폰 시장 글로벌 3위이고요. 3위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전동 킥보드. 애플, 삼성 다음에 샤오미. 아, 그렇지. 아, 그래요? 화웨이가 못 만드는 거 다 샤오미가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전동 킥보드 있잖아요. 전동 킥보드 쪽에서는 이미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강한 작품을 만드는데 서로 연계는 전혀 안 되는. 그렇지 않아요. 전동 킥보드와 예를 들면 드라이기, 전기청소기 다 만드는데 서로 연계는 안 되는 당연하죠. 아유, 이 프로님이 샤오미 걸 안 써보셔서 그래요. 제가 샤오미 걸 하나 쓰고 있는데 미홈인가 하는 게 있어요. 앱이 있어요. 미홈이라는 앱이 있는데 미홈 앱에 들어가면 모든 가전제품이 다 들어갑니다. 그렇긴 하겠죠. 그러나 전기청소기와 밥솥이 연계는 안 되잖아요. 연결할 필요가 뭐 있어요? 전기청소기와 밥솥을. 예를 들면 청소를 시작했는데 청소기에 먼지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럼 청소 시간이 오래 걸리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밥이 뜸드는 시간을 좀 더 연장시킨다든가. 그럴 기반은 마련한 거죠. 왜냐하면 앱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으니까. 그건 얼마든지 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체중계 중에서도 샤오미에서 나온 체중계도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면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탄소 제로 사회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2030년에 탄소 정점 그리고 2060년에는 탄소 중립으로 가는 정책을 계속해서 내보일 것으로 계산이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낸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탄소 배출권 거래와 관련한 규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기업 중에 TCL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 오늘 상한가 강세의 모습을 좀 보였고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대만의 대표적인 해운사 에버그레인 해운이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거든요. 보면은 제가 컨테이너선 운임지수라든지 그리고 곡물, 벌크선 운임지수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곡물이나 광물, 벌크선 운임지수가 BDI 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발틱 드라이 인덱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연초 이후에 한 4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운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국내에서도 HMM이나 펜오션, 대한해운 이런 해운주들의 움직임이 좋았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국내로 좀 돌아오면 코스피는 약보합으로 좀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이 0.3% 정도 상승을 하긴 했는데 외국인들의 순매도 움직임이 좀 지속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료화면을 통해서 좀 보시면 제가 한 1, 2주 전에 3월 들어서 외국인과 파란색의 외국인 라인이고요. 검정색 점선이 코스피 지수 추이인데 외국인과의 상관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중순까지는 적어도 외국인들이 순매도였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순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개인들의 순매도도 상당히 급증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판매도를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순매도한 이후에 오늘도 5,500억 정도 순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3월 누적으로는 5,800억 순매도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그리고 보통 각 증권사 HTC에 들어가 보면 저희가 차트 화면을 보잖아요. 그러면 코스피가 대체로 01입니다. 그러면 코스피의 차트 흐름, 캔들 차트 흐름이 보통 01로 나타나는데 제가 연초 이후에 계속 박스권의 움직임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 박스권의 종착점은 결국엔 지수의 방향성이 결정이 된다고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시장이 되게 약하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박스 상단의 저항라인이 좀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초 1월, 2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한 3,200선에서 움직이다가 지금은 한 3,070선까지 후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승 탄력이 상당히 둔화가 되고 있다. 박스 상단이 3,070선이라는 거죠? 네, 단기적인 박스 상단권이.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된다는 소리는 상방으로 가는 가능성보다는 좀 더 하방으로 움직일 가능성. 그러니까 하방이라고 하는 건 조정이겠죠. 조정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움직임들이 최근에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에서 좀 들리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난 주말 이후부터 신흥국발 금리 인상 도미노가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 브라질이 17일 날 2%에서 2.75%로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터키 같은 경우가 17%에서 19%로 2%나 2%포인트나 인상을 했고요. 러시아가 이제 어제 러시아가 4.25%에서 4.5%로 소포이나마 인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에 상당히 좀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죠. 그런데 주말 사이에 나왔던 지난 금요일에 나왔던 얘기는 뭐냐면 대형 은행들한테 대형 은행들이 기본적으로 전체 자산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기 자본 비율이 있거든요. 뭐 흔히들 다른 데서 뭐 BIC 비율 뭐 이렇게도 얘기는 하지만 이건 이제 미국은 또 다른 비율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좀 완화해주는 정책을 펼쳤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연장하지 않고 그냥 이달 말에 종료하겠다라는 그러니까 파월이 나를 믿어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약간 좀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계속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미국의 시중금리가 우리가 보통 10년물을 많이 얘기하는데 1.75%까지 쫙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장기 기대인플루에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2.3%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2.3%라는 게 뭐가 2.3%인 거예요? 그러니까 10년물이 향후에 금리가 인상이 된다고 하면 향후에 이런 궤적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이게 종국적으로는 2.3%까지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기대인플루에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종의 예측치 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013년 4월이 최고치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좀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체크를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국내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외국인들이 5,500억 정도 순매도를 하면서도 전기전자나 운수장비, 서비스업에 상당히 집중해서 순매도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중에 네이버를 외국인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이다라고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이제 네이버에 대해서 오늘 하루만 무려 1,070억 정도 순매도를 했거든요. 외국인들이? 네. 팔았다고요? 네. 팔았습니다. 한동안 열심히 잘 사시는 것 같다. 열심히 샀는데 일단은 이렇게 되면 3월 누적 기준으로는 탑10에서 제외가 될 것 같아요. 뒤에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반면에 포스코나 운송 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뭐 전체적으로 순매도 규모가 컸기 때문에 매수 규모는 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3월 들어서 가장 많이 산 외국인들 가장 많이 산 기업은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무려 5천억 넘게 샀거든요. 그리고 이제 HMM도 역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사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포스코는 왜 산다고 추측되고 있습니까? 뭐 일단은 이게 아까 보셨던 그 해운주 중에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원자재 빅사이클 관련 내용들도 있고 제가 여기서 언급을 해드렸던 중국 쪽의 공급 측 개혁 이런 내용들이 좀 계속 특히 철강 분야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좀 들리면서 철강은 중국에서 그의 소식도 있더군요. 너무 공장에서 연기 매연 많이 뿜는다고 철강 공장 스톱 그러는 바람에 그래서 철강 공급이 중국에서 잘 안 될 거다 줄어들 거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궁극적으로는 예전부터 중국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혁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정부 측에서 적극적으로 규제 강화를 하고 있는 측면에서 반사 이익도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펀더멘털 자체가 좀 변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따로 말씀은 안 드리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철강 우리나라 철강 관세 굉장히 낮춘다는 소식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뭐 투자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HMM 같은 해운 운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다른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게 예측이 좀 어느 정도 되는 산업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뭐 해운은 한 번 오르기 시작하면 한 6개월은 오르더라. 혹은 한 번 오르기 시작하면 30%는 오르더라. 뭐 이런 이제 과거에 무슨 데이터 같은 게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투자하기 훨씬 더 좀 편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얼마나 왔는지 아니면 어디까지 왔는지 대충 감이 오니까 그런 건 별로 없는 모양이죠. 그러면 제가 한 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라든지 그리고 이제 벌크선 같은 경우는 BDI 지수를 참고하시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미 이것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 랠리를 타고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이 뭐 한 3개월 5개월 이런 순차적으로 시차를 갖고 이제 기업들의 펀더멘탈에 반영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 이게 이제 얼마까지 진행이 될지는 결국에는 그게 원자재 사이클 단위와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거는 한 번 제가 준비를 해서 추후에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건 당연히 알기 어렵거나 그렇죠. 앞으로 해운주는 지금부터 2개월 하고도 17일 동안 더 간다. 이런 게 있으면 그럼 벌 썼다. 아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반도체도 보면 이게 이제 한 번 빅사이클이 뭐 이렇게 기간이 있더만요. 대충 사이클이 언제 뭐 몇 년 한 3년 한 번 이렇게 도는 게 그 기간도 예측하기는 어렵고 즉 이제 화물 물동량하고 컨테이너 박스의 공급 이게 얼마나 잘 맞춰서 제 가격 내려올 거냐 지금은 이제 올라가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불확실하고 그게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지금 주가가 그거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느냐도 불확실하잖아요. 본인이 한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준비한다잖아요.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오늘 두산인프라코어가 22% 넘게 올랐거든요. 왜요? 분할하고 합병 계획 공시를 발표했고요. 시장에서는 일단 이거를 불확실성 완화 그리고 동사에 대한 재평가 기업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어가 대표적으로 굴삭히 건설장비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 건설장비 회사를 하는 부분과 즉 영업 부분과 그리고 새롭게 투자 부분을 만들고요. 이렇게 두 개를 분안을 하고 그리고 이 투자 부분을 두산중공업과 합병을 하는 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어 주식 한 주당 두산중공업 0.47주를 배정하는 이런 계획안이 오늘 발표가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쿠팡 이후에 지금 장외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상장 기대감들이 상당히 뜨겁고요. 그렇다보니 거기에 투자한 VC 또는 창투사 이런 쪽에 대한 상장사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지난주에도 쭉 한번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크래프톤이라고 하는 회사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을 때 주가가 대략 장외에서 80만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 확인해보니까 260만원까지 올랐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44%나 올랐거든요. 장외에서? 네. 그래서 시총이 22조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존에 투자한 VC나 이런 쪽이 아주아이비 투자, TS인베스트먼트, 대성창투 이런 회사들이고 그리고 이제 주요 상장사 중에 크래프톤과 지분 교환을 하고 있는 넵튠, 카카오게임즈 이런 회사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이번 달 말에 주주총회를 해서 260만원 뭐 뜨악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액면 분할을 할 겁니다. 이제 얼마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22조원은 카카오시청의 반인데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4월 달에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할 거고 그래서 이제 빠르면은 상반기 내에 이제 거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에 상장한데요? 크래프톤? 네. 국내에 이제 상장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아니 또 쿠팡 보고 나서 샘 나니까 미국으로 갈 수도 있지 않나 저한테 우리나라에 상장한다고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어제 전화 왔더라고. 자 다음 소식 진짜인 거죠? 진짜 일리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주간 단위를 한 번씩 보여드리고 있는 그 3월 순매수 누적 탑10 현황이 있는데요. 자료 화면을 통해서 좀 보시면 좀 특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이번 달 들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기업은 기아차입니다. 기아차? 네. 기아차. 이번에 아이오닉5가 현대차에서 나왔고 기아차에서도 첫 전기차 EV6요? 네.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기아차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적극적으로 사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을 때 기아차가 역시 기관 탑1이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10등에서 지금 3등까지 올라왔거든요. 적극적으로 사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 여기에서 지금 특징을 보면 LG화학이 빠졌습니다. 지난 12일 기준으로는 보면 한 4천억 순매수여서 3등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마이너스 700억 순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NC소프트가 새롭게 좀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제 탑10에 좀 들어오면서 아직은 좀 주가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 2월 22일 날 장중해 6% 넘게 하락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디가 LG? NC소프트가 그 이유가 정부에서 확률형 아이템 게임에서 규제 이슈를 위해서 한 6% 넘게 급락을 했는데 아무튼 이 이슈가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NC소프트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좀 관심을 보이고 있고 특히 오늘 웹젠이나 위메이드 같은 게임주들에 대한 매수세가 좀 집중이 되면서 오늘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반면에 기관들은 완전히 내수 쪽으로 돌아서는 모습이었어요. 지금 보시면 KT라든지 KTNG 하이티실로 이런 쪽으로 다 돌아섰고 오늘 한국전력 에 대해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전기세를 인상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선거가 있고 이러다 보니 유보시키겠다라는 내용이 오늘 장중해 뉴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은 던지고 개인이 또 열심히 받아내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개인 수급에서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배터리 3사 어마어마하게 기관하고 외국인은 쏟아내는데 이걸 다 개인들이 물량을 받아갔고요. 하지만 퍼포먼스는 좋지 않은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국내 그룹사가 삼성이 아닌 것 같아요. SK인 것 같습니다. SK? 보시면 탑10 중에 5개가 SK입니다. SK 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SK, SK바이오팜, SK케미칼. 물론 이제 좀 다르긴 해요. SK바이오팜이나 SK케미칼은 그렇죠. 이렇게 좀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SK 이름 들어간 데가 5개다. 거기에다가 SK바이오사이언스까지 들어오게 되면 SK에 대해서 상당히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총 탑10 움직임을 보면 네이버하고 LG화학의 시총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네이버가 한 단계 올라갔고요. LG화학이 한 단계 떨어졌고요. 그런데 수급적으로 보면 기관이 사든가 외국인이 사든가 이렇게 또는 이런 모습들인데 핑퐁하는 모습인데 기아차에 대해서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동시에 유입이 되고 있고 특히 지난 3월 달은 여전히 좀 개인 수급이 상당히 집중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나마 유입이 되고 있는 기업에 한해서는 주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괜찮다 괜찮다라는 부분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계속 업종별 영업이익 흐름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방금 보셨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지금 포스코에 대해서만 5천억 넘게 이번 달 들어 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포스코에 외국인들이 집중하고 있나라고 본다면 철강에 대한 철강 섹터에 대한 이익 조정치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쪽에 펀더멘탈 개선과 함께 투자 심리 호조도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라는 정도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프라 투자 하려면 철강이 많이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그 생각으로 시멘트 샀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기아차는 기아차는 우리 또 이 프로님이 사랑하는 카니발 아니겠습니까? 18년째 카니발만 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18년 동안 나는 차 안 타고 카니발만 타요. 놀랍지 않아요? 이번에 또 바꿨어요. 4세대로요? 이번에도 또 카니발이에요. 카니발이 살 때마다 처음에 정말 새 차로 아주 좋죠. 한 4, 5년쯤 되면 뒤에가 다 침차로 바뀝니다. 트럭처럼 봐줄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이사 갈 수 있게 언제든지 집에서 쫓겨날지 모르니까 항상 그런 용도로 하시는 그냥 20년 아마 채우실 것 같은데 기아차만에 뭔가 매력이 있는 모양입니다. 자 오늘 우리 유한탄 증권의 김석환 연구원님과 함께 우리나라 그리고 아시아 증시 상황 거기다가 주요 우리나라 10대 기업이라든지 주요 증시에 좀 여러분들이 많이 사셨을 종목들에 대한 분석들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항상 이 많은 자료들을 직접 다 준비하신다는 거 어디서 돌아다니는 거 그냥 뺏겨 오신 게 아니라는 거 역시 유한탄 증권인 것 같습니다. 아 감싸기요? 하여튼 우리 이런 거 다 시간 낼 수 있게 도와주잖아요. 유한탄 증권 회사 일은 거의 안 한다고 하셨다 유한탄 증권의 김석환 연구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실전입니다. 이다솔 부장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비를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